김덕현 김덕현 애매매요? 나한테 너무 쉬운 거예요. 시합 나갈 때 긴장되고 떨리고 무섭잖아요. 그 일반 사람들은 무서운 거예요. 전쟁을 수도 없이 치러온 장수들은 이게 밥 먹는 것만큼 쉬운 거예요. 진짜 세. 진짜 세. 여러분들 안녕하십니까. 운동 쉽게 하고 재밌게 하자 마랑입니다. 압구정동 팀매드 CEO 김동현 선수님을 부리겠습니다. 네 안녕하십니까. 압구정 팀매드 CEO 김동현입니다. 반갑습니다. 아 근데 이번에 일본 다녀오셨죠? 네 일본 다녀왔습니다. 제가 봤을 땐 좀 아시는 분 패션을 따라가지 않는가. 현재 그 추석 없이 비전 계정이. 사랑해 어디서. 오늘 진짜 싸우러 왔어요. 제발 도망가지 말고 진짜 각오하시는 게 좋을 것 같아요. 제발 나를 실망시키지 말아주세요. 자 오늘 그 저와 같이 공동대표입니다. 구글에 보면 저는 공동대표가 있죠? 2명. 누구죠? 구호하고 구글인가요? 저와 같이 공동대표라는 로드웨이브씨 전 챔피언이죠. 전 챔피언? 조남진 관장님입니다. 네 자 여기가세요. 죄송하지만 저는 잘 몰랐었는데 굉장히 유명하신 분이라고 몰라뵙게 돼서 죄송한데 그래도 오늘 제가... 죄송합니다 왜요? 머리 스타일 때문에? 이렇게 하셨는데 빈 씨... 죄송합니다 아니요 아니요 근데 이 옷이 저희가 바로 홈쇼핑에 진행해볼게요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세요 자 이번에 팀메디아에서 나온 옷은 이제 무슨 옷이죠? 자 이 옷으로 말할 것 같으면 오늘만 딱 하루만 판매하는 티셔츠입니다 아 여러분 놓치시면 안 돼요? 얼마지요? 자 이거는 금액은 우리 회원들과 특별 가격으로 해서 5만 5천 원 아... 우리나라 요즘 연예인들을 제일 많이 입는 핫한 그 아크메드랍이라는 브랜드 대표님이 이 조언을 많이 해주셨어요 인싸 인싸형템입니다 그래서 한 번 빨면은 뭐 떨어지고 뭐 늘어나고 절대 없어요 그리고 뒤에도 써있어요 뒤에도 자... 믹스드 마샬 아츠라고 종합격투기 약자 MMA의 긴말이에요 근데 매진 입막이고요 품절 거의 다 왔고요 그렇죠? 그 다음에 한 가지 더 있어요 이거 입고 술 드시면 시비가 안 붙습니다 안 붙어요 안 붙어요 안 붙어 자 이제 이제 진짜 사나이의 운동을 할 건데 지금 이제 상대인데 터치하지 마세요 자 그럼 일단 어떤 것을 먼저 할까요? 그냥 바로 싸우면 안 돼요? 아니 보시는 분들은 저야 무조건 가능한데 네 네 네 근데 이제 보시는 분들은 좀 배워야 되는 게 아니라 이거 재밌어야 될 거 아니겠습니까? 그렇죠 근데 진짜 거짓말하고 여기서 점프해서 또 머리 위로 올라갈 수 있어 아 진짜로 아 진짜 여기 점프해서 두 발 여기로 딱 올라갈 수 있어 아 진짜 점프력이 이야 진짜 대박이야 점프력 아니 미끄러질 것 같아서 안 돼요 저는 이제 타격가거든요 타격가 와 저는 이제 복싱이 되는 사람이라서 왜 웃었냐 아 진짜 감난다 우리 이제 우리 중학교 유튜브에서는 하나하나가 그냥 막 싸우는 것 같고 그냥 하는 것 같지만 다 기술이거든요 그래서 오늘 원투 기본 자세 한번 제가 가르쳐 드려볼게요 네 우리가 이제 11자로 쓴 상태에서 한 발 뒤로 해서 그냥 무릎 가벅에 구부려주시고 앞꿈치에 중심을 주시는 거예요 MMA는 앞발을 굳이 뽀싱처럼 틀거나 무에타이처럼 12시를 보거나 필요 없이 자연스럽게 자기 원하는 자세로 12시 방향을 봐도 되고 앞꿈치를 안쪽으로 틀어도 되고 편하게 그리고 뒷발은 앞발보다 살짝은 바깥쪽으로 틀어서 항상 뒤로 밀리지 않게 이렇게 있으면 뒤로 밀리면 다리가 무너질 수 있기 때문에 누가 밀리더라도 탁 버틸 수 있게끔 가볍게 앞꿈치로 그리고 뒷손은 가볍게 턱에 올려주시고 약간 이제 다른 스포츠랑 좀 다른 게 너무 모을 필요는 없어요 그냥 편안하게 벌리진 말고 그냥 편하게 앞손은 상대 눈손 높이로 열려주시고 이것 또한 너무 모아서 작게 만들 필요 없고 너무 벌리지만 말고 그냥 편안하게 제일 중요한 게 여기서 등을 이렇게 말아서 복근에 딱 힘 주는 거예요 걸어주는 거 그렇지 자세 나왔어 이렇게 해줘야 돼 자 이렇게 해야지 여기서 주먹이 날아와도 기본적으로 턱 방어가 돼요 아 턱 방어 여기 맞으면 끝나요 여기 맞으면 여기 맞으면 끝났는데 기본적으로 어깨를 틀어서 턱을 넣어주면 기본적인 턱의 방어가 조금 될 수가 있는 나머지는 위로 맞고 그죠? 그냥 이렇게 있으면 마을 수가 있거든요 아무튼 저같은게 목이 길어서 많이 안.. 목이 길면 더 쏙여야 돼 잽 그렇지 해 자 잽을 칠 때 뒷발로 밀면서 앞발이 툭 나가는 거예요 앞발이 빨리 바뀔수록 잽이 빨리 나가요 툭 툭 툭 그렇지 툭 잽이 됐잖아 자 손이 들어오면서 반대 손이 나가는 거야 그렇지 해 그렇지 그렇지 허이 허이 오케이 허이 허이 너무 굳진 말고 편안하게 다리가 11자로 서보세요 그대로 뒤로 나가보세요 이렇게 돼야 되는데 너무 이렇게 쓰니까 칠 때 중심을 못 잡는 거야 오 좋아 좋아 허이 우와 파워가 좋네 허이 오케이 오 자 칠 때 나 뒷손 친다 하고 이리 나갔어 그냥 여기 있다가 그대로 바로 나가야 돼요 허이 와 좋아 좋아 허이 오 지금 꺼 지금 꺼 지금 꺼 지금 꺼 원 투 해보세요 원 투 치고 나서 여기 이 등을 잡아서 땡기면서 닉킥이 올라오는 거예요 그렇지 원 투 투 체중 원 투 체중 때 여기 장소에서 니킥을 할 때는 뒷발을 들기 위한 첫 번째 조건이 내 체중이 앞발에 다 실려야 된다 원 투 치고 나서 체중을 앞으로 싣고 발등을 펴고 최대한 붙여야 돼요 안 그러면 잡힐 수가 있거든 그냥 무릎만 올리면 여기 우리 골반이 속으로 들어가서 무릎이 일로 올라와요 이렇게 돼요 발등을 피고 무릎을 붙인 상태에서 우리 힙을 넣어주는 거예요 힙을 쭉 오오 툭 이렇게 툭 이렇게 세 가지 생각하면 돼요 발등 피기 무릎 붙이기 엉덩이 넣기 싸우다가 상대가 태클 들어오는 게 보인다 태클 들어온다 자 가고 있다가 누가 잡으러 들어온다 우와 이러면은 내가 이거 맥 그리거 여기 왔으면 합이 미겼는데 나한테 이거 배웠어야지 발등 피고 무릎 붙이고 엉덩이 이걸 배웠어야 했는데 아 여기 오면 맥 그리거 입감빈 면제 줄게 하하하하 하하하하 야 이 티도 내가 싸줄 테니까 와라 오오 아니 배를 내지말고 힙을 오오오 파워가 진짜 세다 몸의 파워가 되게 세네 이 상대의 등이나 목을 잡아서 당기는 거잖아요 그래서 다리는 가고 손은 이쪽으로 당겨주는 거야 후 그렇지 오해 우와 진짜 세 몸 안에 힘이 탄력이 너무 좋아 태클 들어간다 태클 들어간다 우와 우와 간단하게 체력 겹 우리 한 운동이 있어요 그래서 어 우리 야쿠종 팀매드 회원분들은 여기에 한 3분의 1 정도를 하고 우리 선수들이 하는 운동이 있습니다 3분 1라운드에서 가볍게 뭐 한번 풀어보겠습니다 자 운동이라는 게 굳이 1시간 2시간 할 필요 없구나 3분만 해도 운동이 된다는 걸 보여드릴게요 격투기 선수들이 시합할 때 5분 움직여서 왜 힘들지 왜 이렇게 짧게 하지 하지만 이걸 해보면 아 생각보다 힘이 들구나라는 걸 어 스프럴이라는 자세가 있습니다 예 원 투 니킥 하고 자 손을 바닥에 짚고 자 스프럴이라고 해서 태클 방어 자세가 있어요 네 다리를 뒤로 빼서 무릎이 바닥에 닿는 거예요 무릎이 닿아야 돼 무릎이 자 잠시만요 아 그건 좀 다른 거예요 왜요 우리가 잘못하고 있는 스프럴의 자세 중에 하나가 발을 닿는 순간 엉덩이가 위로 떠요 그 순간 태클로 날아가 버려요 아 그래서 손을 짚고 골반을 그냥 발 아래로 깔아서 무릎이 닿아야 돼 이렇게 무릎이 닿아야 돼 그렇지 하고 다시 그렇지 그렇지 오 좋아요 태클이 들어왔을 때 골반으로 버텨줘야 돼 이렇게 그러려면 무릎이 닿아야 되는 게 맞아요 근데 이렇게 발끝을 달라고 하다보면 뜨면 안 돼 몸이 여기서 딱 뜬 순간 벌써 날아가 그래서 들어오면 그냥 바로 그냥 깔아야 돼 태클이 들어오면 그냥 이렇게 바로 깔아야 돼 그래야 넘어올 확률을 줄이는 거거든요 원 투 에이 바로 원 투 투 그렇죠 이거 할 거예요 오케이 자 3분 동안 하겠습니다 3분 3라운드 가는데 1라운드만 해보겠습니다 미리 말씀드리는 거는 악구정 팀매드 회원분들 이렇게 힘들게 하지 않아요 선수들 혹은 선수를 준비하는 분들 이렇게 하고 회원분들은 30초씩 할 거예요 그러니까 걱정하지 마시고 언제든지 악구정 팀매드 신고초등학교 뒤쪽에 있습니다 악구정역 근처고요 와주시기 바랍니다 용體 만진 땡 이즈 땡 잘리라 괜찮아 빨리 내려가 내려가 빨리 내려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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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빨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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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조관이 운동 안 되잖아요 빨리 놔야지 오케이 자 심장 순박수 해볼게요 제가 아 저 얼마 안 되죠 심폐지구를 워낙 좋아서 이렇게 마시죠 꼬로 숨쉬고 있잖아요 지금 거의 180개 다 올라갔는데요 응응 안 올라갔어 10초에 거의 30개 다 왔는데 지금 1분 동안 120개가 만들어져야지 체력이 좋은거에요 빨리 만드세요 10초 뒤에 될거에요 180가 올라간 상태에서 120까지 1분 내에 만들어야지 되게 체력이 좋은거에요 10초에 21개 오 맞아 126개 잖아 많이 내려왔어 조관이 운동 똑같이 했지만 아 피부가 좋으시다 외성클링 안 바르시지 피부 좋으시니까 땀이 너무 나고 있어요 많이 발랐어요 이게 헤드기업 우리가 없어요 그래서 헤드기업 찾으세요 얼굴 안 때릴게요 얼굴 안 때리고 콜 여러분 이거 끼워도 돼요? 이거 끼워도 돼요? 이거 추워요 겨울에 아 추워? 오케이 오케이 잠깐만 맞아 렛잇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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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화이팅 좋아 응 이거 곧 한 번 더!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